나누리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마늘과 양파를 심는데 수확 후에는 지상의 작물 콩 참깨 등을 심어야 한다면서 구근과 지상의 작물을 교대로 심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누리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농업의 팁을 하나 드릴까요 오늘 아주 비법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나누리님 말씀 하시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 하는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우리가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일단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땅 속에서 나는 작물들 있잖아요 땅 속에서 나는 작물들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게 자 땅 속에서 나는 작물 뭐가 있을까요 뭐 마늘 양파 좀 비싼 걸로는 인삼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땅 위에서 나는 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벼도 땅 위에서 나고 뭐 다 이제 대부분의 작물들이 땅 위에서 나는데 어 여기는 일단 뭐 병충해들이 많이 침입을 하고 하니까 농약을 많이 칩니다 사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어떤 농약의 피해로부터 좀 안전한 게 그나마 땅 속 작물이 좀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땅 속 작물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땅 속 작물하고 땅 위에 작물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자 땅 속 부터 봅시다 이게 땅이고요 여기에 땅 속 작물 뭐 감자라든가 예를 들어 고구마라든가 이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땅 속 작물들은 이게 땅 속에서 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물리적으로 단단한 흙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도라지 더덕 산삼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고 나가야 돼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내가 땅 속 작물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비를 많이 주셔야 돼요 태비를 태비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태비를 비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태비에도 비료끼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근본적으로 태비는 비료의 효과보다는 이게 땅을 계량해주는 효과가 훨씬 커요 어떻게 계량을 하냐면 땅에 이렇게 모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가느다란 모래가 있고 태비를 많이 주면요 미안하지만 그 태비를 작물이 먹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땅 속에 태비를 주면 와서 달려드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 미생물들이 와서 태비를 먹고 어 작은 생물들 끈적끈적한 액체를 냅니다 쉽게 말해서 본드 같은 액체를 내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지렁이예요 지렁이 예 지렁이 아 이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지렁이가 태비를 먹고 어 어 이게 끈적끈적한 액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뭉치겠죠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뭉칩니다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양 입단이라고 하거든요 입단 입단을 조성을 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뭐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알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하나의 알갱이라고 합시다 그 입단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입단을 형성해 주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빨간 게 더 낫겠네 여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흙과 흡수 따위에 입단과 입단 사이에 여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간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물이 잘 빠지겠죠 물을 물이 물이 잘 들어오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수성 이라고 하죠 투수성이 좋다 그러고 예 투수성이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또 공기가 잘 들어오겠죠 이걸 가지고 통기성이 좋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태비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 입단을 조성하고 땅 속에 투수성 통기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활력이 활력을 받는 거예요 통기성이 좋으니까 이게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고구마 감자 얘들이 활력을 받아 가지고 특히 여기 공간도 많고 그러면 잘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튼실하고 아주 영양도 풍부한 그런 땅 속 작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키우는 작물이 땅 속 작물이다 하면 뭐 비료도 좋지만 일단 태비를 많이 줘야 돼요 태비를 특히 무 같은 거 있죠 무 뻗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무는 정말 태비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인삼도 마찬가지고요 뻗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땅 위에서 크는 작물들 볼까요 땅 위에서 크는 작물들은 완전 반대입니다 땅 위에서 예를 벼를 볼까요 벼 우리가 벼를 많이 다루니까 자 봅시다 이게 땅 위에서 크는 작물 벼는 여기 알맹이가 이렇게 달립니다 땅 위에서 뿌리고요 자 보세요 여기는 같은 알맹이지만 땅 속에는 제한되어 있어요 나가지를 못해요 흙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완전 반대죠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를 뻗으려면 이렇게 얼마든지 뻗을 수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를 뻗을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야 그냥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쪽에 뭐 비로만 땅 속에 비로만 풍부하면 비로만 풍부하면 비로끼만 풍부하면 땅 위에서 크는 작물들은 제한 없이 그냥 마음껏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크는 작물들은 잘 보세요 비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얘가 너무 많이 뻗어가 나가서 나중에는 이게 다 쓰러지겠죠 쓰러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땅 위에서 크는 작물들은 내가 비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땅 속에서 크는 작물들은 태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가장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죠 크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죠 제가 되게 여러분들 듣기에 쉽게 설명하지 않나요 이거 배우는데 이거 배우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 6개월 그것도 용어를 막 엄청 어려운 전공 용어 써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거야 결국은 결국은 이건데요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땅 속은 태비 관리 땅 위에는 비료 관리 이거 밖에 없는데 이거 배우는데 전공 쪽으로 배우려고 하면 6개월 걸려요 제가 6개월 걸리는 걸 거의 한 6분 만에 6분 조금 더 걸렸나요 6분 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에바리치 님 에바리치 님 처음 처음 보는 아이디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발음하기 힘드네요 에바리치 님 예전에 비료 많이 뿌린 논이 태풍에 취약해서 다 쓰러진 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작물들은 비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아 이봉사 님 800평을 올해 무료로 임대받았나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덕표 형님 역시 명강이 예 제가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죠 예 교수님들이 이거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네 하늘 장미 님 사막에서는 수분 증발을 막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을 키워서 멀칭 재료로 쓰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멀칭 재료 멀칭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풀을 키우는게 쉽지 않아요 전부 뭐 사막 밖에 없고 10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지요 풀 자체를 또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멀칭을 해주면 아주 좋은데요 한국은 멀칭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사막에서는 멀칭도 하기가 힘듭니다 라온하루님 마을촌장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들로부터 비료나 농기구 구입을 위한 성금을 기탁받으면 어떨까요 다른 유튜브에서는 현지 독기를 많이 합니다 아 예 제가 이번에 세네갈 가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까요 그런가요 날고 싶은당 님 세네갈 양파는 외부 노출이 심하던데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아리던데 양파는 괜찮나요 양파는 괜찮습니다 노출되어도 감자는 뭐 독소가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심는 깊이가 양파하고 감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자는 아주 땅속 깊숙이 심고요 네 조재환님 직학생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토피스 굴뚝님 명강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용균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비료하고 태비의 차이는 뭔가요 예 비료하고 태비의 차이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비료 어 여러분들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비료 물론 뭐 성분이 비슷비슷 비료에도 태비 태비에도 비료 성분이 있고 뭐 그래서 헷갈리는데 원칙적으로는요 태비는 태비는 토양의 물리성 계량입니다 차이는 예 토양의 물리성 계량 토양의 물리성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극 이렇게 입단을 형성해서요 이렇게 구멍을 많이 내주죠 토양에 입단을 형성해서 구멍을 많이 내주고 이게 토양 공극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구멍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태비에 하는 역할이고요 토양의 물리성 계량 그 다음에 비료는요 비료는 식물입니다 주인이 식물 예 식물의 양분 공급이죠 식물의 양분 공급 이게 큰 차이죠 예 고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열열편님 교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칩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 진짜 저렇게 쉬운 걸 왜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 mx님 와 내가 물어 볼랬는데 비료 탭이 차이점 모름 네 이봉사님 좋아요 네 아 생각을 바르게 님 반갑습니다 강의료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주영대 선생님 상토는요 아 상토는 음 상토는 한마디로 이런거죠 음 상토 안에 상토 안에 식물이 살 수 있는 영양분 그러니까 비료 성분이죠 영양분 예를 들어 질소 인산 npk죠 3대 영양소를 상토 안에 넣어 준 겁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탭이 그 상토 자체는 일단 뭐라 그러나 유기물이 많죠 유기물 함량이 많아 가지고 유기물이 탭이 아닙니까 예 같은 같은 말인데 예 상토 안에는 유기물이 많아서 유기물 탭이가 많아서 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네 토피스 굴뚝님 네 맞습니다 사과 포도알 크게 하려면 비료를 잘 써야 됨 예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 포도도 이게 지상 작물 이잖아요 지상 작물은 무조건 비료를 잘 알아야 돼요 비료 내가 키우는 작물이 지상이다 그러면 비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특히 뭐 포도알 포도알을 크게 하려면 비료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비료에 대해서 네 그죠 그니까 원리만 알면 다 풀어 나가면 됩니다 그 미정님 그죠 그 이제 보세요 땅 위에 작물들은요 보시면 이렇게 내가 뭐 항정 없이 뻗을 수 있잖아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공간적인 제약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열매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땅속 작물은 감자 고구마가 이렇게 달리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땅에 여기 막 돌이 있거나 뭐 흙이 단단하거나 하면 내가 일로 진출을 못해 바로 이거죠 이 원리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땅속 작물을 키우려고 하면 토양을 부드럽게 무조건 토양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토양의 물리성을 바꾸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탭이라는 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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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